아 오우 위슈어 메리 크리스마스 아우 위슈어 메리 크리스마스 곧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다들 게임 같은 거 하면 어떨까 싶어서 아 그러면 보호시설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멀미가 많이 나긴 하는데 피얼 테라피 시작합니다 아이 처음 치ожет 때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이어줄지는 돌 게임에서 나온 소리나요 갑시다 다 같이 알아서 살아号 나중에 뵐게요 진짜 따로 태어났네요? 어? 처음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던거 같은데? 아니야 아, 같은 곳에서 태어났었어요 호호! 이제 버그가 풀렸나보다 개꿀 맞아요 끔찍하네 이제 열쇠도 먹어져요 와, 그럼 버그가 맞았네 아, 끔찍하네 이거 그러면 저희가 따로 태어났어야 됐나봐요 아, 그러면 우리 맨 처음에 진짜 버그였네 나는 이상한 곳에 응 인생은 원래 혼자 있는 법 자 화면 밑에 보면 보이죠? 발차기, 왼쪽 클릭, 글로스틱, 오른쪽 클릭 자, 빨리 가슴 열쇠를 찾읍시다 가슴 열쇠를 찾아요 하나 찾았어요 어, 여기 근데 상자가 이제 잘 보여 지나가기만 해도 상자가 보임 어? 어? 저게 뭐지? 좀 찾네 열쇠는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어, 보라색으로 보이는 불빛으로 보여요 이게 지금 아까전에 한번 해가지고 다들 벌써 뭔가 고인물처럼 돼서 다 각자 다이는 것 봐 룬 찾았어요 여기 열쇠 있어요? 흰색 자동차 옆에 네, 찾았어요 여기 열쇠 하나 더 있어요 어? 내가 열고 열쇠 먹으면 되겠다 먹고 어? 잠깐만 여기 열쇠 있었는데? 뭐야 열쇠 있었는데? 아 나한텐 보여 여깄다 여깄다 이거 못 먹지? 못 먹으면 패스 먹었어 일단은 나 일단은 나 룬 룬 룬 설치해야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설치할게요 네 저도 일단 하나 설치할게요 야, 이제 봐봐 이게 게임이지 이거 속전속결로 되는 것 봐 아 아 아 아 아까 아까 버그 맞았네요 네 진짜 룸도 색깔도 지금 다 달라요 이게 뭐야 맞네 이게 아까전이 오류였네 어? 뭐야 씨 저기요 그만 때려요 내가 쳤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같이 태어나는 거가 같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었나봐요 네 맞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오류가 있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였네 시간 버렸었어요 아이고 슬퍼다 아까 전에 그리고 만약에 그거 큐오님이 안 말했으면 우리 거기서 지금 한 시간 내내 있었을 거예요 아 진짜 자 어우 깜짝이야 나 저 웃음 갑자기 뭐 괴물이 있는 줄 알았어 나 지금 여기 와 웃음소리 너무 사악한데요? 지금 한시스가 지금 발차트 하는 거예요? 어 열쇠 차즈 너야? 어 열쇠 여기도 있다 여기 있어요 열쇠 여깄어요 누구 한 명 50분 여기 열쇠 먹으신 분 여기 상자 있는데 저 있어요 저 있어요 근데 여기 열쇠가 하나 더 있어요 주차장 완전 끝 쪽에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여기 여기 여러분들 여기 시체실 시체실 네 드세요 뛰어와라 뛰어와 시프트키 눌러가지고 어 먹인다 아 이거 먹을 때 자기도 보라색을 들어야 되네요? 어 맞아요 그거 글로우 스틱으로만 보여요 아 슬펐네 어 오른쪽이 눌러지냐? 여기 안쪽에 뭐가 있네 응 보이있다 상자 어? 상자가 보여? 어 이게 상자가 이거 글로우 스틱 들잖아 왠지 모르게 보여 음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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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꺼 나이스 캐치 눈 눈 몇개야? 지금 4개 모아진거 같은데 지금 3개 설치했어요 그러면 제가 4개 설치할게요 나머지 하나 나머지 그럼 이제 뭔일이 나겠네 그럴 수도 있지 시치 야 시체농으라는데 이제 시체 야 잠깐만 시체는 좀 이제 시체를 잡으러 갑시다 잠깐만 부건키트가 그런가 필요한데 부건키트는 뭐지? 이건가? 어 5번에 5번에 있는 아이템이 부건키트에 Q님 Q님 먼저 가줘요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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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이고 시체를 일단 썰어볼게요 왜 저기 매달려있어? 이거 근데 여기있는걸로 되나요? 어 되네 시체를 썰었어요 어 저도 썰었는데 썰었어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어 저 시체 이거 왜 이르래 우와 미친 이게 뭐야 이거 더 프레스트 아들 어이 너무 너무 어디서 많이 베낀거같은 시첸데 그쵸 어 이거 놓지를 못하는데? 저 저 놨어요 어떻게 놨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이거 어떻게 버려? 이거 버리고 싶어 버려줘 이인거 누르니까 된데 그쵸 어 됐다 어 시체 하나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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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가 기도하고 있어요 야 시체 두개 더 두개 더 아싸 편집할때 시체 어디서 뜯어야되지 와 나중에 편집할때 아싸 커플 두명으로 소개하면 되겠다 개꿀 근데 반응하는 시체가 있어? 아니 다 되는데? 다 돼? 안되나? 어 다 이거 해도 이것도 돼 아닌데 안되네? 그럼 이것도 되나? 파란색인가? 뭐 천 덮여있는 곳에 돼요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이거 나는 아까전에 했었거든? 근데 왜 나 이제 안되냐? 이제 이제 너 둘이서 해야될거 같은데? 아니 하나만 하면 돼요 제가 하나 또 했어요 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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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가 들고가 이제 어 이제 끝났어요 거기로 룬 룬 룬 룬 룬 룬 야 우리 이제 뭐여야돼 이제 잘못하면 다 죽는다 어디계신지 무슨 시체를 이러면 이제 다 죽는거여 다들 모여 오라이 오라이 이거를 몇번이나 계속하더라고 반복하더라고 짠 우와 오 마이 갓 우와 오오 뭐야 뭐 뭐에요? 누가 나와요? 포탈을 찾아 바다를 떠납니다 포탈을 찾아 바다를 떠납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소리야? 요거? 여기 들어오라는거 아니에요? 포탈 바다 아 아 아 이거 이거 나 뭔줄 알아 아니아니아니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포탈이 있어 그거 찾아야돼 이 맵안에? 어 이 맵안에 있음 빨간색으로 된 포탈? 찾으면 알려주세요 네 오 진짜 깜찍하네 가네 아 딸도 이렇게 커야 보이네 아 그럴지도 근데 이거 솟는게 공고죠 저는? 안나올까봐 어 뭐야 차에 어 야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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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여기 그 시체실의 안쪽에 있어 시체실의 안쪽으로 내가 계속 반짝반짝 비출게 얘들아 알아서 오셈 아 저기네 아이템 먹고 여러분들 제 손정등이 맛이 가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나 글로우스틱 왜이렇게 없냐? 글로우스틱? 글로우스틱? 왜 아무도 안오지? 응? 저도 찾았는데 에? 아 여기군요 아 언제왔어요? 저기 반대로 돌아왔어요 뭐 어디든 야 여기 아니야 시체실이라면서 어 시체실인데 왜 안보이니? 아 시체실에 왔는데 여기 계시는거 같은데 이쪽이요 제가 여기 크래쉬 비추는 아 반대쪽이구나 여기 여기도 시체실이구나 여기가 원래 처음 저희가 원래 처음 태어난 쪽 울로셈 울로셈 갑시다 갑시다 고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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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포살이구나 아 다 모셨어 여기 어떻게 어떻게 가는거니? 조사 조사하다? 아니면 아 아 다들 모이니까 가지네 이런 아 이거 또 다 꼴꼴이 흩어졌는데 이거 또 아까전처럼 또 반복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근데 완전 새로운 맵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 믿으면 안돼요 가끔씩 어? 우리 팀이네 하면서 보면 아 뭐였지 귀신님 진짜 어 네 저희 그럼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요 아 그럼 아까 그 여자처럼 안나오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막 옷을 맨 처음에 입고 있었잖아 근데 막 옷을 벗고 있을 수 아아 아 호우 예 호우 야 봐봐 옷 다 벗겨진거 봐 하하하하 개시러 개시러 하하하하 왜 뭐 너 지금 이 분 누구에요? 어 뭐야 아 아니구나 방금 귀신 봤어 저희는 저인걸로 알려면 앉았다 일어났다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어 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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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다 일어났다 해봐요 여기 여기 열쇠 있다 열쇠 나 열쇠 먹었다 잠깐만 누가 발차기 해 오고 있는데 누구세요 내가 발차기 해 어 여기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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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맞아요 우리 우리 맞다 나 방금 나 개 그거 봤다니까 뭐 뭐 뭐 아니 우리팀인줄 알고 다가가는데 아니었다니까 진짜? 이런 어 지금 누구에요 지금 밖에 앉았다 일어났다 해봐요 누구에요 나야 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계속 옷이 바뀌어 심지어 오 혹시 소리가 왜 있다고요 소리가 왜 있다고요 저 여러분들 만약에 앉았다 일어났다 안할씨 앱 저는 바로 총을 쏩니다 하하하하 총이 있어요 여러분들 앉았다 일어났다 열심히 해주세요 오 나 귀신 잡았어 나이스 귀신을 잡아? 발차기 왼쪽 클릭하면 잡아 여기 상자 많은데 난 열쇠를 못찾겠는데? 열쇠를 찾는 아이폰 있어요? 보라색 보라색 오른쪽 키 눌러가지고 보란색 그거 조명 들고 댕기면은 열쇠가 보여요 열쇠 안보여 어 뭐야 어 뭐야 아 잠깐만 여기 있구나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 발차기에도 안 열려요 여러분들 소리 지르는 거 나만 들렸죠? 아니요 아 그래요? 뭐야 가까이 있어 있는 사람만 들리나보다 소리 지른 게요 귀신이 제 앞에 나타났었거든요 아 소리 지르더라고요 야 너 나 심장박동이랑 뭐 있냐? 몰라? 이거 약이 있어요 진정제가 있더라고요 있긴 한데 저 지금 심장박동 엄청 빠르거든요 그 약으로 진정하셈 전진등 다질러간지 약 드시면 됩니다 약 약이요 너 말고 너는 배터리를 주워야지 배터리를 주워야 해?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크랙 작은 레아 그랩 나 룬 하나 찾았어 오 예 열 시 찾았다 룬 하나 있어 어 룬 하나 있어 오 오오오오 여러분들 제가 눈앞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실시 했을때 안 앉으면 바로 총 쏘겠습니다 귀신이 움직여요? 네 움직여요 빠르게 움직여 아니야 천천히 움직이던데? 나는? 으악! 으아아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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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어딘가로 잡혀갔어 얘들아 어?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가야지 너무나? 아이템 먹었네? 뭔소리야 뭔소리야 쟤 뭐야 쟤 뭐야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쟤는 죽었답니다 아 나 죽은거 같아요 너무 어 뭐야 아 살았다 살았는데 아이씨 조졌다 나 힐이 없네 오른쪽 킬 눌러보세요 아물도 아니라 야 아이템 없구만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거 야 여러분들 이거 귀신한테 잡혀가잖아 그러면 맨 처음에 무슨 이상한 총 총알을 줘 총알을 엄청 많이 줘서 귀신이 막 엄청 날아와요 이제 이제 볼테네 귀신이 날아오면 그거 다 잡아야돼 이거 잡아야돼 그럼 귀신이 나타난거? 아니 너뼛에서 쳐 잠깐만 나 나 나 나 심장박동이 너무 빨라 어 이거 뒤로 걷는 사람도 뭐예요 괜찮아 누구요 다 뒤져 내 눈앞에 보이기만 해봐 바로 발탁이 안됐네 오후 пок 왜왜raction 여기 뭐가 나타난거 같아 어아냥 저기있어 뭐가있어 뭐가있어 뭐있어 Vanguard que to blind 그저 야 다들 야 이게 정신병도니 잘 만들었네 내가 정신병자가 되는 거네 şunu 잘 만든거예요 이걸 잘 만든거네 일단 룬하나 넣었어요 한 개 더 넣으셨군요 여기 막다른 길이고 아 근데 뭐가 쫓아오는 거 같은 기분이 들지? 내가 쫓아오는 게 쫓아오는 게 맞을 텐데 어 뭐야 뭔 소리야 어? 안녕하세요 잠깐만 누가 누가 잠깐만 저 사람 귀신인가? 여기로 이리로 오세요 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 다! 씨빨 귀신 맞았네 여기 안에 있는 거 아이템 다 먹어요 3개 있지 아이템 3개 아 너무 아프다 진작 아까 전에 한 번 잡혀가면 진짜 답이 없어 이거 저 귀신은요 옆으로 걸어요 그렇네요 아니 근데 근데 나 아까 전에 제대로 걷던데? 이게 랜덤인가 봐 네 뒤로 걷거나 옆으로 갔거든요 왜냐면요 귀신이 제 앞에서 순선됐는데 옆으로 제 걸음으로 갔어요 아 나도 아까 전에 뒤로 걷더라고 한 명은 뭐야 아 씨발 잠깐만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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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다 일어났다 할게요 앉았다 일어났다 할게요 뭐야 누군데 누군데 왜 자꾸 나 때려 그거 귀신 아니야? 너야? 너야? 야 앉았다 일어났다 해 앞에 앉았다 일어났다 해 누구야? 총 쏘는 사람 누구야? 나야 오케이 잘했어 앉았다 일어났다 하라 했지 나 안그룹했어 뒤보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니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라 왜 앉았다 일어났다 해? 다들 우리 다 보이구나 앉았다 일어났다 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 나 때리네 아니 나 놔 어 깜짝아 어? 나 안해? 뭐야 누가 총 쏴 근데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야 야 앉았다 일어났다 안한다 이 새끼다 이 새끼다 이 새끼다 어흥이 앉았다 일어났다 안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누구야 어? 어흥이 안하고 있는거 아 뭐야 리오님이 안하고 있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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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어디서 태어났지? 여기 어디야 아 이게 나왔다 살았다 하네 그냥 아 이게 근데 피지컬게임이 돼가지고 지금 아 좀 에반데? 피지컬게임 너도 투 투 비옷 입고 있다 아 그래? 거울 보시네 이 게임 거울같은거 없는데 뭔소리났어 응 키오님 잘 계세요? 일단은 사라는 있어요 하하하하 아니 다 사라는 있는데 아 키오님 한번 잡혀갔구나 아 아 잠깐만 한번 오와 왜왜 왜왜 소리가 들려 소리가 소리가 없는데 귀신이 나 자꾸 백모빙이에요 너무한거 아닌가 하하하 아니 이거 근데 우리 아무도 못찾는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우리 뭐찾아야지? 쩔다 사라는 생각 열쇠 열쇠가 없어 사려진 가슬렬세 찾으라 모르셋이 없더라 아이템이 너무 안 발견돼요 맞아요 우리 너무 많이 먹었나 그냥 아니야 근데 지금 두개 남았거든? 두개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 아니 열쇠 열쇠 내가 먹었는데 상자라도 보연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잃어버렸나? 좌표가면 아이템 다 사라지던데? 그렇지도 어 여기 열쇠있다 오케이 어디 어디 아 근데 안 먹어지는거 보니까 여기 누가 먹어줘야 이새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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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뭐야 어 나 죽었나봐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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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만 됐어 어 어 뭐야 제가 부활시켜줄게요 아니 이거 괴물 귀신 잡았어 귀신 여기 여기 있거든요? 여기 여기 열쇠 아 여기다 야 누구야 누구야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여기 이거 열쇠 먹어 나 열쇠 먹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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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이거 글로 글로우 스틱 글로우 스틱 오른쪽 키 오른쪽 키 글로우 스틱이 있어야 된다니까 글로우 스틱이 없잖아 얘 글로우 스틱 없어서 못 먹었나보다 이거 이거 약 줄게요 약 약 어딨어 약 어디 줬어요 약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글로우 스틱이 없어 일단 약을 먹어야지 큐오님 죽었어요? 네 죽은지 꽤 됐어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잠깐만요 저 지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 에? 어디로 끌려가는 거야 도대체 근데 여기 아니 아니 왜 상자가 안 보이지? 나 상자 안 보여 아이씨 왜 누가 자꾸 총 쏴 아 이거 나 아까 전에 귀신 있었어 귀신 있었어 발차기 발차기 아니야 이거 총 쏴야 돼 멀리 가까이 다가가면 그냥 죽는단 말이야 어 어 야 그래도 그 전보다 빡세진 않다 게임 자체가 배터리 있다 배터리 보이니? 배터리자 이 어 어 어 어 내가 열었어 어 나 룬 노로 어 어 뭐야 야야야 뭐야 이게 뭐야 나 순간이동 됐어 어 그래? 잡혀가셨나? 누구야? 어 여깄다 어 안녕하세요 어 이거 빨리 키트 먹으세요 안그래도 먹었어요 아 다행이다 이제 한번 죽어도 된다 어 여기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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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키트 왜 잠깐만요 어라 방금 기신 지나간거 아니었냐 나 무슨일이야 이게 야야 하나 찾았다 저 이거 먹었어요 이거 룬 먹었어요 룬 어딨냐 어 근데 저희 쉬지않아 그럼 또 어디서 찾아요 야 여기 누워있는 애 누구야 나 나야 나 아 오케이 오케이 와이씨 야 근데 개무섭다 야 누워있어서 오는게 개무서워 나 일어날 수가 없어 나 일어날 수가 없어 어 일어났다 일어나 이거 일어나는거 진짜 오래 걸려 응 야 나 룬 가끔 먹었었는데 내 룬 어디갔어? 어머야 룬이 이게 쓰러지면 바로 저거되나봐 룬이 쓰러지면 바로 저거되나봐 아 나 조졌다 안 돼 응 알아서 아 안 돼 안 돼 애들아 조졌다 나 룬 룬 룬 아니 나 룬 어디있는지 어디에다 꽂는 지 모르겠어요 길치않아 살려줘 내가 바닥을 기고 있어 잘 보이는대로 와 잘 보이는대로 복도 같은대로 뭐야 룬 어디야 룬 혹시 룬 위치 아시는분 얘 누구야 얘 누구야 얘 누구야 ног ног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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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어 어 귀신이 맞네 주웠어 너 어디갔니? 나도 따라오지 않았니? 나 여깄잖아 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기 쓰러진 사람 누구야? 나야 아이씨 깜짝아 저 그게 없어요 아까 귀신한테 나 뺏겼는데 하나있어 하나 아이씨 하나 남았어 하나 뭐야? 뭐야? 아 키트 찾아다내야겠네 어 살릴 수가 없어 아이씨 어 지금 키트가 없어서 못살림 얘 누구요? 아 큐오님이네 야 근데 룬 놨어? 사실 있어 너 어 룬 놨어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는데 어 지금 큐오님 이거 이거 그 돌아다니다 키트 발견하면 바로 살 수 있거든 알아서? 어 키트 여기다 아 큐오님 큐오님 저기 저기 먼저 살려주세요 저기 먼저 누워있어 큐오님 어디있어 아이 누구야 누구 누구 어이씨 바 발차기 하차 아이 눌렀잖아 그지같은거 어 잠깐만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아 이거 아까전에 이렇게 놀라버리면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 나 놀래키면 저거대 아 나 잡혀갔다 어디 어디 저 잡혀갔어요 나 너 부활할 수가 없어 나 의료 키트가 없어 와 근데 진짜 어렵다 아 아 조졌다 예전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는데 다 죽었다 와 개빡세다 아 시작합니다 네 보호시설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생각보다 아니 그렇게 놀라진 않는데 짜증나네 난 너무 놀라는데 그리고 발차기 타이밍을 모르겠어요 분명히 발로 찼는데 애가 안 죽어 그니까 나는 귀신이 안보이는게 너무 빡쳐 어 요번에는 룬이 되게 구석진 방에 있어 어 여기있어요 여기 일단 지금 마음껏 돌아다녀도 되겠다 여기선 귀신 안나오니까 응 여기선 안나오는데 또 바뀌었을지도 모르지 뭐 에이 설마 아 사람 잡는디 맞아 자 룬 룬 하나 했었어 레알 쿠쿠 상자가 상자 여는게 뭐해 힐을 먹어야 돼요 아 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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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이템 파밍 다 하고 갔음 진짜 이거 죽으면 답도 없어 어 어 하긴 먹을수 있는거 미리 먹어놔야겠다 글로스틱 같은데 어 뭐라도 먹어둬야지 안그러면 계속 아까전에 죽는 이유가 한명이 이제 힐키트가 없으면 그걸 살리느라 다 죽어 근데 힐키트는 안나와요 아 여기앗지 여기서 안나오더라 힐키트 아 그렇네 안나오네 뭐 무건 키트 그런것만 나와서 그리고 글로스틱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열쇠 나 두개 찾았는데 이게 아 내가 또 열면 되겠다 너 두개 먹을수 있어? 아니 그냥 두개를 찾았어 아 이것도 두개를 발견했는데 두개 먹었다는 줄 어 너 먹어라 익히 눌러서 먹어 녹았다 이제 바닥에 상자같은거 보일거거든 그거 잘 찾았고 주차장에 열쇠가 좀 많다 이번엔 이번엔 자동차에 붙어있었지 열쇠가 이번엔 좀 탈출하자 어 나 상자 찾았다 기호씨 여기 기.. 아 거기 여기 상자 보이 아 상자네 아니 세점 독분 체스트 오 누가 나왔어 메론빵화 친긴거야 메론빵 이리와 메론빵 이제 aspir안 은하 곰발바닥 남쪽 붓 내가 다 좋았어 Hohoho 아 Martin 배터리 Bereich 큰가 많이 챙겼 거 오 개꿀 어? 그럼 좀 이따 뜯어야지 개꿀 개꿀 야 근데 둘이 잘 돌아다닌다 나는 큐오님이랑 지금 다 떨어져서 서로 어디가는지도 모르는데 원래 솔프라는게 빠른 제가 룬 하나 끼워놨어요 좀 뛰어오시면 안돼 여기있다 이렇게 해서 룸배치? 어 뭐야 근데 나는 왜 상자가 안보이지? 4개 다 됐어 4개 다 됐다고? 어 뭐야 우리 이제 시체 분해하러 다녀야 돼 아 부건키트 하나 있어 시체 아무 시체는 하면 돼 저 매달려있는 애 해볼래? 왜 달려있는 애 해볼래? 아이고 뭐 이런걸 싫어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템에 부건키트가 몇번인거 같애 5번 5번 눌러봐라 얼씨 뭐가 나왔어 손에 무사하다? 오! 벗었어 이쁘게 시체를 은혜하는 소리가 재단으로 가자 아니 나는 나는 왜 재단이 안보이냐? 재단은 어디야? 여기 방이 있어요 방 쪽이요? 저기 맨 끝쪽 방 쪽이 시체를 노면했잖아 시체를 맨 끝쪽 방? 어디지? 다 됐다 2개 나왔어 제가 못한다 제가 기도하고 있다 아 여기구나 오! 오! 네 진짜 징그럽다 2개 남았음 2개 왜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는거지? 어 됐다 매달려있네 나 하나 더 할게요 한개만 더 찾아오면 됨 예 그전에 아이템을 좀 오!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지 나 한개 더 들고 간다 오 socioe 왜 코 오 Repllya 오 어 Communist 사진 자리 고려 주사장 일단 아이템부터 먹고 가세요 아이템부터 먹고 가세요 네 주차장에 따로 떨어진 곳 일단 아이템부터 아이템 파밍 꼬고 근데 배터리가 안 나와요 나 3개 먹었는데 나중에 뜯어낼게요 어떻게 뜯어내요? 주셔야죠 그거는 적자 생종합시다 우리 근데 나 쫓아오는거 사람이지? 아니 아이씨 때리지는 말아야지 때리지는 말아야지 사람아 아니 좀 무섭게 쫓아오길래 아니 애초에 여기 기실이 없다니까 아 애초에 여기 기실이 없다 했잖아요 애초에 여기 기실 없다 했잖아 지금 보면 다를 수 있지라고 한게 누구죠 어이가 없네 야 이제 없는가 봐 그러게요 응 그런가 봐요 안 떠요 포탈로? 포탈 저차장 쪽에 있다 포탈로 가야 돼 오 저기 아이템 있다 아씨 여기가 있었다니 야 일단은 근데 누워서도 살리지 말자 일단은 누워서 누운 사람은 자기가 기어다니면서 이처랑 아이템 먹을 수 있어요 일단은 뭐 자기 적자 생존하는게 맞는 듯 차라리 누워있는게 좀 안심되겠네 맞아 안주면 돼 안주면 더이상 좋을 일 없어 여기 한 분이 안왔는데 한 분 누구지? 안왔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나이스 여기가 빡세나 화이팅 다들 이 세계로 다들 화이팅 일단 C 누르기를 활성화 없이 맞아요 안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바로 쏩니다 아 근데 차는 것도 아니고 좀 너무하지 않냐? 쏘는거에요? 바로 쏩니다 어 뭔 소리야 어머 뭐야 뭐야 벌써 뭐가 있어? 아니 누가 무슨 채팅 치는 어어 다가 봐 제꺼 제꺼 어 뭐야 갑자기 어휴 씨 스콜 없게 쳐 갑자기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아 뭐야 아 뭐 아이씨 짜증나네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또 잡혀갔어? 아니야 안잡혀갔어 오잉이 누구야 사람이냐 사람이냐 누가 오 깜짝아 누구야 누구야? 누구였어? 우리 중에 쏜 사람 없는데? 오 잠깐만 아 발로 찼는데 아 늦었다 주신이 총도 쏴? 아 몰라 총 소리만 내는 거 아니야? 상자 하나 쐈어 상자 지금 내 앞에 누구예요? 나..나 아니야? 아 누가 지나가는데? 아 기호님이구나 미러키트 먹고 룬을 찾았다 뭐야 룬 얻었어? 야 여기 열쇠 하나 더 있다 열쇠 하나 더 있다 여기 누구 50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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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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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다 간다 간다 맞죠 맞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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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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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문 뒤에 문 뒤에 문 뒤에 문 뒤에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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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글로우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우메우메우메 나 근데 글로우가 없어요 글로우가 없어요? 네 누가 옆에서 글로우 비춰주면 보이더라고 보이긴 하는데 안 먹어져 본인이 하는데 안 먹었다고 본인이 안 하는 이상은 못 먹어요 이거 글로우라도 먼저 아이템 파밍 해야 될 듯? 야 그럼 사실 너가 상자 아니면 글로우를 줄 수 없나? 그러게 못 줘요 나눠주기 것 있지 않아요? 못 줘요 못 줘요 주시면 좀 나눠 먹어 잠깐만 줘봐요 줘봐요 아냐 못 먹어요 못 먹.. 아 못 줘요 못 줘요 나 열쇠 없는데 상자 두 개나 발견했거든 잠깐만 앞에 누구야? 뭐야 깜짝아 아 뭐야 쟤 깜짝아 와 깜짝아 일로 와봐라 여기에 그거 있거든 어디? 상자 어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야 뭔 소리야 사실 어디가 사실 어디가 여기 아니야? 아니야 폭도에 있어 폭도에 기다려봐 어디 여기 열쇠 있잖아 왜 열쇠 있는데 왜 안 먹었어 어디 어디? 여기 바로 옆에 열쇠 있는데 여기? 못 봤어 안 보이던데? 여기 열쇠 있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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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상자 한 게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좀 더 가면 또 한 게 또 있습니다 여기 글로우 스틱도 있네 오 깜짝아 씨 누구세요? 아 뭐 뭐야 깜짝아 소리 나는 곳에 근데 뭐가 있는 거 같아 근데 나 룬 키트 어디 있어? 깜짝이야 모르게 나도 룬 키트 못 봤어 근데 룬 키트 있는 곳에 두 명이 있답니다 내가 앞에 귀신인 거 같았어 딱 봐도 내가 앞에 귀신인 거 같았어 딱 봐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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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배치했어요 어디서 오지? 여러분들 열쇠 빨리 찾고 빨리 하세요 일하세요 여러분들 어 저기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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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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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여기가 이상한 소리인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다 여기 여기 귀신 귀신 여기 귀신 있어요 거기 귀신 가요 귀신 가요 귀신 가요 그 거기 글로우 스틱 하신 분 귀신가요 아 나한테도 왔다 귀신이 안 보여 귀신이야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다는 소리야 안녕하세요 어 여기도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뭐야 어디서 나온거야 귀신이 어 이제 귀신은 귀신 뭔가 구별 가능 얼굴이 이상해요 귀신은 그거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어 깜짝아 나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내정지옴 나도 좀 어 아 뭐야 계속 나오네 아 이제 우리 캐릭터 다 뺏겼다 잡히셨어요 아니요 한 세 번 만나서 뺏겼어요 누구야 뭐야 오케이 야 나 상자 찾으면 나 알려줘 알겠어 나도 상자 찾겠고 상자 찾았는데 어디요 어디 이걸 근데 어디라고 설명해야 돼요 멀어버리는 거 어디라고 설명하자 그러니까 좀 애매하네 여기요 오 깜짝이야 아이씨 야 아까 전에 나 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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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뒤에 어디요 열쇠가 필요한디 잠깐만 어디에요 어디에요 여기 저 누워서 비고 있는데 여기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도 있네 하나 찾았음 잠깐만 부활시켜드릴게요 가만히 있어요 누워있어도 편했지 아 야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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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거기 누구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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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누구야 이 새끼 저거다 저거 괴물이다 저거 저거 괴물이다 저거 저거 괴물이다 저거 나 잡아갔네 어 나 잡아갔네 아 잡아가면 안되는데 귀신이 안보여 근데 야 두개 두개 했어 두개 룬스틱 두개 했어요 어 너 이상한 소리 들려가 어 이상한 소리 들려가 무빙치고 조금 천천히 가야되는데 띠면서 무빙치고 띠면서 무빙치고 띠면서 무빙치고 어 야 뭔소리야 어 어 띠면서 무빙치고 약먹고 야 너 누구야 안녕하세요 약봄같애요 장사가 다와가지고 야 나 심정이 너무 뛴다 이거 이거 아 안돼 진정제 없어요? 네 진정제가 없어요 어디게있으시오? 오 오 오 오 오 진정제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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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잘못하면 바로 뒤질 뻔? 으 으 양자 없는 분 야 이거 그냥 이거 열쇠 찾아야 되니까 그냥 서로 만나지 봐 애초에 누가 보이면 그냥 멀어져 아 도망가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아무도 아무도 믿지 마 그냥 제가 될지 모르고 라켓 보려고 하다가 둘러봐라 여기 뭐야 이거 개무섭대 양목 약먹고 있는 사람인가 약먹고 있어 누가 누가 약먹고 있어 암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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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나 이거 키트 이거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아 키트 야 근데 룬 룬 나 룬있거든 근데 재단이 어디야 룬 거기 중간에 있어 복도 중간에 큰 복도 중간에 있어 아 나 이거 나 이거 약 필요한 것 같은데 약 여기 복도 중간에 하나 약 있어 방 방 쪽에 나 룬은 어디 있지 룬 주장 안 보이는데 아 목소리 들려 누구세요 누구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응 아니야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응 아니야 뒤져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눈에서 나오자마자 두 마리가 튀어나오 와 진짜 너무한다 룬님 약 없죠 네 없어요 저 룬 근처에 있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응 아니야 누구세요 오케이 앉았다 일어났다 오케이 누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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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나 나 야 야 잠깐만 어 잡혀갔네 잘가요 나머지 하나 남았거든요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거든요 이제 아 그래요 나 나 나 살아났어 다행이다 왜 어떻게 살아났지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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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살아나 해서 룬도 안 뺏겼다 근데 뭐 희리로 가야 되지 어 눈 근처에 있으니까 자꾸 비지는 거 근처에 있으니까 나오는구나 이거 약 나눠줘야 되는데 나 약을 일단 안 먹고 있어요 엄마야 엄마 누구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다같이 앉았다 일어났다 응 아니야 응 아니야 네 아 씨 약이 없네 약 먹고 대충 이거 진정제 계속 먹으면 그래도 점점 멈춰 그러니까 이게 확 너무 높아가지고 잘 안 뺏는거에요 응 여러분들 제가 만나면 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열쇠가 안 보여요 나 상자는 보이는데 열쇠가 안 보여 이제 상자 하나는 찾았는데 열쇠가 안 보이 아 찾았다 어 어디 어디로 가야돼요? 그 복도 끝에 있어요 복도 끝에 있어요 나도 보인다 여기 복도 끝? 복도 끝 복도 끝 큰 복도로 나와가지고 끝으로 가시면 돼요 어디 있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오케이 좋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어디있죠? 잠깐만요 여기 여기 오른쪽 오른쪽이었나? 잠깐만 아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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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이 새끼야 어디에요? 뒤져 이 새끼야 룬 재단 바로 옆에 약 하나있다 잠깐만요 여기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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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우스틱 키면 잘 보여 약 드릴게요 약 약 약 약 약 받아가세요 약 받아가세요 일단 상자부터 일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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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셈 나 나 따라오셈 나 따라오셈 나 따라오셈 니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내가 맨 먼저 가는 사람 여기 뛰고 있는 사람 저희도 가고 있어 어 뭐야 뭐야 난 난 난 난 귀신한테 잡혀갔어 아이구야 난 스턴 걸렸어 귀신한테 여기 주변이었는데 뭐야 뭐야 사격? 아 막 쏴 막 쏴 어딨었지? 기다려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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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이었어요 기다려봐요 못 찾아 약 찾아? 아니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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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저쪽에 더 가야돼 더 가야돼? 더 가야돼? 더 가야된다요 아우 있었는데? 그니까 여기 주변에 있었는데 분명히 사라지네? 나 여기 봤는데? 너 나 뭐야 이거 큐님 이거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이틀에 있어요 오면서 주웠어요 계속 먹어요 계속 먹어요 무조건 먹어요 지금 꽉 채워요 꽉 채워요 군비가 더 기어된다 큐님이 죽으면 이제 나 나 지금 희망이 없어 상자가 근데 어디있어요? 상자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분명히 여깄다 여깄다 뒤져있을끼야 어디? 원래 있었는데 안 보여 왜 안 보이지? 아까 저 여기 무조건 발견 무조건 발견했는데 깜짝이야 즉시 뒤져있네 아니 근데 왜 구신이 안 보여요? 이렇게 아까 왔던데 안 보여요? 상자 찾았다 상자 찾았다 사실 아까 어 너 어딘데 어딘데 나 나 나 복도 코너? 코너? 너 코너? 잠깐만 아니 나 분명히 여기서 발견했는데 안 보여 나 지금 글로우 스텍 들고 있는데 뒤에 앉았다 앉았다 하는데 너야? 어 나 어디 계셔요? 기다려봐 아이 좀 멀리 갔나 본데 얘네들 기다려봐 나 우리 룬 거기 아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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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언니 큐언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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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여기 끝 여기? 여기? 끝 끝 끝 끝 저기 끝 잠깐만요 아이고 내가 키운 일을 시켜드릴게요 어이구 약 먹고 이 이상하게 약만 졸리고만 아 좀 돌아다니면서 찾지그래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여기 여기만 해서 여기 여기 어허 여기였네 아 일일서 못 봤구나 같이 러 갑시다 근데 이거 시체도 저기다가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마지막이야 이게 진짜? 어 같이 나갑시다 시체 해야 돼 오메 오메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는데 머리 꺼져 아니 룬이 두 개 있어야 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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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시체 시체 놔야 돼요 시체 놔야 돼요 시체 놔야 돼요 아 시체 놔야 돼요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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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체 본 적 있어요? 시체다 한 번도 못 봤는데 시체가 어딨어? 나? 아니 딱 어 옷이 바뀌었어 아까랑 옷이 바뀌나 봐 옷이 바뀌나 봐 아 이 시체가 어딨지? 아 시체를 본 적이 없는데요 그니까 뭔 와 게임 족같이도 만들었네 아주 시체를 미리 놔야 되나 근데 이거 나 근데 여러분들 조금 아씨 깜짝이야 여러분 암대 조졌다 엥? 아 또 뭐야 끌려갔다 누구 쓰러졌어요? 아니요 끌려갔어요 아 끌려갔어요 혹시 시체가 어디 있나요? 저는 시체를 찾고 싶다 이 시체가 유령을 죽여서 찾아야 되는 건가요? 유령이 글로우 스틱 들고 다니기도 하냐? 네 네 들고 다닙니다 네 들고 다녀요 아까 전에 몇 마리나 쏴 죽였는지 모르겠다 멀리 있는데 좀 움직임이 이상하거든 그럼 쏴 죽여 맞아요 바로 쏴 죽여 나 나 죽었다 얘 야 지금 복도에 이상한 애 하나에 2명 있어 2명 야 근데 아니 게임 족같이도 만들었다 진짜 안녕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 식으로 한 3개가 더 있을 거예요 엥? 아마 아마 에피소드가 에피소드가 이 식으로 한 3개가 있을 텐데 뭐야 뭐야 이거 아닌가? 아 이거 총알이네 구... 구 키트 찾아가야 돼 누구세요? 누워있는 사람 누구예요? 나야 나 아 뭐야 근데 이거 살릴 수가 없어 약이 없어 약간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지금 2명 누워있고요 아 진짜요? 어디 계시지? 제가 살릴 수 있는데? 그 복도 중앙이 있어요 복도 중앙에 잠깐만 너 총알? 야 귀신이 춤춰 뭐? 내 앞에서 트워킹하는데 얘가 어디? 안 보이는데? 아 지나갔어 나 기어 댕기니까 막 뭐 이상해 보이네 이... 무슨 사람한테 귀신이 보인다고? 아 나 의료 키트 됐어 됐어 나 나 나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어 아 잠깐만 뭔가... 아... 시체를 나 한번도 못 봤는데? 나도 못 봤는데? 으어어어 잠깐만 이 시체인가? 에피소드가 죽었어 무슨 일이야? 무조건 다 죽여야 돼 이거 눈에... 눈앞에 보이면 무조건 죽여 이거 시체가 조사기가 떠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안 떠도 그냥 니키나 왼쪽으로... 민원님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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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요? 날 살려주려는 겨? 아우 고마워 아가씨 아우 짜증나네 아 왜 안 보이냐? 시체가? 진짜... 시체가 없어요 그니까요 시체가 아예 없는데? 어디있다는 거야? 아...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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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룸만 모아도 되는 거 아니야? 어? 로스틱 어? 아아 시체 나 들었다 시체 들었다 그냥 그 복도나 이런데 쓰러져 있잖아요 애들 나 왜 죽었어? 나 왜 죽었어? 나 왜 죽었어? 정신력이 약해져서 그럴 수도 있어 너 왜 이게 뭐해? 나한테 당하는 사람 뭐해? 응?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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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버려 아... 안 돼요 나 살려줘요 아직까지는 안 돼요 됐다 하나 하나 놨습니다 복도에 쓰러져 있는 시체? 그거 계속 비벼봐야 돼요 이게 어 한 명 또 들었다 어 됐다 저도 됐다 시체가 있어? 어 시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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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이제 그거 큐오님 하나 갖다놓으면 하나 남았거든요 아 잠만 귀신이 저... 아 또 좋았어 어? 오오오 예다다다다다 마지막 하나 있어요 마지막 하나를 다 아니 저... 저 하나 하러 가고 있어요 네 큐오님만 하나하러 가고 있어요 여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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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나 하나 남아요 됐으 끝났어 끝났어 잘하세요 이제 찾으러 가야되요 이제 찾으러 가면 돼 아 맞아 찾아야지 찾아... 빨간색 빨간색 보다 다 같이는 게 좋지 않아 다 같이 모이는 게 좋긴 해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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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거기로 알아서 와야돼 이제 살려줄 수가 없어 그래 그래 누구세요 앉았다 이랬다 난 열심히 뛰어가 나도 열심히 뛰어가야겠다 어 누구 보이네 사람이 내 앞에서 뛰어와 어 귀신일 듯 나? 너 아니야? 어 앉았다 이랬다 그 사람 따라가야돼 아 근데 없어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야 저기 앉았다 일어났다 한번 해보세요 어 맞네 미안해요 일단은 계속 가야돼 계속 가야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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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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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니 복도야 복도야 복도 그쳤네 기다려봐 내가 너 위치를 알아 너네도 위치를 알아 너네도 위치를 알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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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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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봐 어 거기야 거기 보인다 어 어디여기 보인다 광복도 найdeal 너도 있냐? 아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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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하지마 빨리 와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거기 있으면 안되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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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길 잃어버렸어요 이따 들어와요 왜 왜 왜 거기로 가요 여기 여기 아 조졌다 아 아 왜 미친놈들아 살아났죠 네 살아났어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저 지금 잡혀갔어요 부활해야 돼 어 나 부활해야지 뛰어서 오는게 안전할거같아 일단 시스님만 오면 되요 이제 나는 다 살렸어요 살아났다 어딨어 어디에요 어디에요 핑핑핑핑핑핑핑핑 어 여기 반짝반짝 오케오케오케오케 갑시다 오 왔네 왔네 와 이제 한번 더 하면 돼요 탈타 좀 그냥 빨리빨리 돌아다니는게 여기도 어디야 계단까지 올라가요 이거 근데 내 생각인데 내가 정말 이게 조금 저거 할 수 있는데 리온님 살리지마 이거 안돼 이거 리온님 살리다가 다 죽어 진짜 리온님 살리면 안돼 깨들기면서 잘 찾아봐 아니 너무 기절을 많이 하니까 이거 너무 손해야 이거 안돼 진짜 안돼 이거 안돼 저 저 룬 하나 얻었는데 어 저도 룬 하나 얻었어요 빠른데 룬이 어딨는지 몰라 어 그러니깐요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거 룬이 있어요 저도 룬이 있어요 빵 공갈빵 하나 아이씨 공갈빵 하나 들고 있는데 어디 어디로 가야되나 나 눈이 왜 이렇게 뿌예 나도 뿌예 아 찾았다 눈은 여기 오케오케오케오케 눈 여기 저기 앞에 누구 있는데 여기 누구 있는데 버려버려 아 버리는거에요? 여기 열쇠 하나 더 있다 어 저도 열쇠 먹음 어 이제 이제 두명이 두명이 저거하면 돼 어 눈 찾음 오케오케 좋아요 좋아요 가요 가요 나 열쇠 나 열쇠 찾았어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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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 하나 남았어요 깜짝이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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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 하나만 아 열쇠는 이렇게 많은데 상자 상자 하나 상자 하나 넌 열쇠 높잖아 아 그러게 이거 불키고 어 이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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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하하 하하하 옷이 바뀌어 어 옷이 계속 바뀌어 하하 미친 뭐야 이게 낭 존나 무서워요 이 게임을 못 깰까봐 너무 무서워 이게 누구야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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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아 이거 잠깐만 상자가 안보이는데 리오님 뛰어다녀 리오님 뛰어다녀요 하하하 그리고 사람 보면 좀 앉았다 이러다 해 가만있어 하하하 하하하 너무 안 뛰어다니잖아 하하하 뛰어다녀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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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은데? 야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전에 저기를 하잖아 룬 다 찾고 아 나 지옥가서 또 아이씨 조졌다 게임 조져왔다 그 룬 찾고 시체는 룬 주변에서 찾으면 돼 응 병상에 누워있는 시체들 병상에 누워있는거 쓸 수 있는거에요? 네 다 쓸 수 있더라구요 잘 안되긴 하는데 계속 누르다보니까 되더라구요 오 나 살아났어 상자가 어디 있을까요? 나 지옥 사격 고수도 했어 야 근데 아 지옥 사격 고수도 근데 상자가 안보인다 상자가 안보이네 만약 지옥 가잖아 그 비석에 등을 기대 등져 어 맞아 그 비석에다가 등을 대고 싸우면 돼 어허 그니까 할만하네 좀 역시 사람이 공포에 빠지니까 지옥이 올라가는거 같기도 하고 어 맞아 강제적으로 지옥이 상승된 강제상승 응 응 근데 진짜 상자 하나만 발견하면 되는데 야씨 이게 안보인다고? 어 나 처음보는 장소에 왔어 나 상자 찾았다 어디 어디 근데 나 처음보는 장소거든 여기가 그니까 최대한 빨리 돌아다니면서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 누구야 내 앞에 있는 사람 누구야 왜 쟤 쏴 쟤 쏴 쟤 쏴 쟤 쏴 아이씨 쟤 쏴 쟤 쏴 쟤 쏴 나 끌려감 이거 어 야 나 나 상자 열 수 있어 계약서에 누가 있는데 아 기어 당기는구나 너 너 리오니? 나 리오야 너 룬 어딘지 알아? 안녕 안녕 룬 좀 얻어 아 나 룬 지금 얻었어 너 재단이 어딘지 알아? 아 재단 재단 오던 길에 있어 와 개빡새네 게임 오 누구 막 절로 뛰어 생겨 저요 내가 찾았으면 바로 룬 있는 데로 갈게 방은 아닐 것 같은데 왠지 룬 요쪽에 있는데 여기 아닌 것 같아 아 다행이다 제가 있는 곳 있는데 어디 계시려나? 어 그래요? 그쪽 가볼게 네 잠깐만요 반짝반짝 위호야 나 먼저 간다 어디 가 어디 계시지? 어 엄청 넓은 곳에 왔어요 어 얘 얘 얘 얘 누구야 얘 누구야 이 새끼 딱바로 귀신이다 아 아 조졌다 또 끌려갔네 아이 그지 같은 거 여기 여기 여기구나 나 논다 여기 여기 어 뭐야 야야야야 룬이 다 없어졌어 시체 높이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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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얻었어요 시체 얻었어요 응 얻었어요 근처에 시체 많아요 어디 갔어요 시체 2개만 하면 되요 시체 ㄷㄷ 아 이제 차분해졌다 마음이 ㄷㄷ 그렇게 좋아해 네 하나 남았죠 네 누구세요? 오케이 야 너 시체 찾아봐라 주변 시체 없냐?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여기 어 여기 잡았어 내가 가져갈게 아 오케 오케 자 다시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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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쪽으로 재단 있는 쪽으로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냥 그냥 무시해 무시해 이제 저쪽에 있어요 제가 있는 쪽 재단 쪽 재단 쪽 있어요 재단 계단 있는데 너 살아나라 재단 쪽 오케오케오케오케 일로와 일로와 바로 여기 뛰어요 뛰어요 시프트 시프트 재단 쪽 오오오오 재단 쪽 계속 클리어했다 뭐야 또 있어? 또 있나 봄 또 있나 봄 뭐야 이거 몇 개 있어요? 두 개 더 있나 봄? 엥? 아이고야 아 아까 룬 위치 제가 있는거 룬 위치는 있는데 열쇠가 아 열쇠가 없음 아예 나 총알 없어 이제 총알은 계속 먹어야 돼 아 이거 진짜 씨팔 이게 뭐야 아 이거 몇 종이 좀 확하게 와 어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섯개가 만나봐 4 5개인가 생긴가 했는데 아이씨 너무 차이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5 일단 여기 박스 하나 여기 열쇠 있다 어디 있어요 박스 여기 있어요 박스 저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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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저 만나지 않았어요 아 잠깐만 아까 야 뭐 뭐 뭐 뭐 기신을 만났어요 언제 한 바로 앞에 있네 여기다 여기 있다 어디서 룬 아 박스 찾았다 또 그런 절 다 하고 있는 곳에 박스 먹었어요 저 어딨어? 어딨어? 룬 재단 어딨어? 잠깐만요. 룬, 룬. 여기. 하나 했어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목소리가 지향성이 되나? 사람 방향을 감지하나? 어, 여기 상자 있다. 누구 열 수 있는 분? 없어요. 아, 또 끌려갔다. 그지같은 게임. 여기 찾아야겠네. 너무너무 다 여기 멈춰있어. 정신병동이라면 죽은 사람이 많아. 정신병원 가는 건 맞지? 정신병원 외모야. 사람 안 죽는다고. 정신병원 많Д moves.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어메 pretty opportunities. 아싸 나 풀피 됐다 개꿀 너 혼자 의료 키트 몇 개 지쳐먹은 거야 아이 좀 많더라고 왜 내 눈에만 왜 의료 키트 엄청 많이 보이냐 나도 못 봤어 아 잠시만 룬 찾았다 저 10시 찾았어요 이 새끼 누구야 이 새끼 누구야 이 새끼 누구 다 앉아 다 앉아 다 앉아 하고 싶은데 지금 귀신 귀신 때문에 귀신 찾느라 거기 의료 키트 있음 잠깐만 룬이 어디 있지 저거 있구나 딱 잡혔어 저기 열쇠 있는 분 아 귀신이었구나 열쇠 있는 분 룬 재단 쪽에 상자 하나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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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하면 이제 끝나요 그러게 근데 하나가 없잖아 봄에 나 끌려간다 끌려간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안 살아있어 시체 넣으면 돼요 이제 체력이 많아서 시체 넣으면 돼요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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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야 근데 부검 키트가 난 없는데 아 그래 나 많아 괜찮아 어 이 시체 안 되는데 와 이 게임 뭐야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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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야 넌 재단 근처에 있어 아 그래 어 잠깐만 안보여 안보여 오오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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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거 아니야? 하나 더 있어야 돼?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하나 하나만 더 어 내가 내가 샀어 오케이 내가 가져간다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야 여기 존나 많아 잠깐만 야 여기 존나 많아 이제 조졌네 애들 거의 겁나 많아요 조심하세요 같이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같이 다녀야 되나 이걸? 어 내가 먼저 갈게 오메오메오메 나 다녀올게요 갔다 오세요 잘가라 어 응 어디 어디지 어디 어디 오케오케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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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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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난가? 아뇨 빨간색 없어요 여기 맵 뒤에서 비쳐서 보이던데 좋았어 살았어 어 살았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보메오메 보메오메 갑자기야 보메 보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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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메 아아 나 지옥에 잡혀갔어 막 쏴 막 쏴 애들 소리들어 듣고 쏴 빛하게 몸을 기대 아 잠깐만 저 진정제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두근두근 저도 진정제 먹어야겠다 어디 이게? 근데 파란색 어딘지 보여요?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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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몰라 구석탱이 있나본데 뭐야 뭐야 누구 살아났냐?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넛 보여 보여 보여? 우리가 보여?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아 죽었다 요쪽인거 같은데요?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어 가자 가자 일단 가자 가자 살려줄게 아니 가만히 있어 누구 가만히 있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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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열쇠 아 잠깐만 살자마자 바로 아이고 됐다 가자 키트가 없어 키트가 여기였나? 여기 아니네? 어디였지? 그 사이에 길 잃어버렸어 그 사이에 길 잃어버렸어 여기였나? 여기였다 여기있다 여기였다 여기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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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 여기 안쪽에 여기여기여기 여기 안쪽에 여기여기여기 여기 안쪽에 병원이 어딨니? 아 반박에 아니 갔어 갔어? 아 어 어 됐다 됐다 아 죽어도 많이 행동되는구나 어 뭐야 이거 이게 이건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이거 얘 얘 안써도 돼 얘 얘 얘 나쁜 놈 아니야 나쁜 놈 아니야 나쁜 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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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몰라 몰라 일단 착한 놈이야 일단 얘 얘 따라가서 앞에 있는 앞에 오는 애들 있잖아 자 잡아 어 오 이 때물만 안해네 이 때물만 안해네 어 누구 죽었어 누구 죽었어 그 처펭이 안 돼 아 아 아 아 아니 저같은 스파전 2목은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아 깼네 깼다 마지막 건데 깼다 우리가 와 근데 멜피 왜 이렇게 많아? 와 족같이 만들었는게